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롤리치즈! 자, 여러분들! 유튜브 선비쟁이들, 친구쟁이들! 똥!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거냐면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샷프로를 보여줄거에요! 일단 제가 트리거 스킬1이 있고 스킬2가 있는데 초보들은 내가 봤을때는 스킬2로 하는게 제일 좋아 원은 니들같은 초보가 하기에는 기술을 뺏고 그 기술을 뺏은 기술로 가다가 콤보 연기하고 아이 복잡해 복잡해 니들은 할 수가 없어요! 니들은 못해! 안돼! 자, 일단은 요런 콤보가 있단 말이야 셀스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해 서서 강발, 강손 이런 콤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때리면 굉장히 아쉽단 말이야 우리가 어! 형! 저렇게만 때리면 너무 좀 밍밍하고 아쉬운데? 그래서 준비했어! 봐봐! 아직 끝난거 아니야 끝났다고 안했어 자, 내가 아까 방금 보여준 것은 점프 강발, 강손 요거지 하지만 여기서 더 연계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 약손이 들어가 약손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봐봐 자, 약손이 이렇게 들어가 그렇지? 그럼 약손을 한다면 뭐 해야겠어? 질문! 약손을 한다면 뭐 해야겠어요? 대답을 해! 대답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약손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어때?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이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지? 원 몰카이! 강발, 강손, 따다오오오오오오 한 다음에 약손을 약으로! 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켜와! 나는 더 세게 때리고 싶은데?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때리고 약으로 이어지는 EX 콤보! 아, 존나 때려요 어때? 더 세지? 그지? 더 세지? 약간 조금 헷갈린 콤보 하나 보여줄게 자, 점프 강발 들어가고 앉아 중손 서서 중손 바로 강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 중손 한 다음에 서서 중손 강손 이렇게 두 번 누르면 강손 중손 강손 두 번 연속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 됐지? 자, 그러면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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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요런 식으로 돌려차기를 할 수 있어 이 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데 노멀 돌려차기는 한 대만 때리고 끝나 그러면은 약간 좀 콤보가 미지근 어 뭔가 좀 화려한 맛이 없어 화려함을 추구하고 싶은 자 이걸 하시면 됩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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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예스로 돌리고 점프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때? 더 화려하지? 좀 더 화려하고 싶다고? 알았어 좀 더 고난이도 갑니다 땅, 땅, 땅 땅, 땅 바다, 바이어 바다 바이어 어때? 쫄지? 화려하지? 왠지 샤스 한 번 한판 하고 싶지 않아? 빠우파란 샤스 미친듯한 샤스 바로 왠종일 물러 터지도록 하는 샤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는 게 있어 V스킬을 이용한 콤보 자, V스킬을 쓰면은 앞으로 쭉 나가거든 V스킬2를 쓰면은 앞으로 쭉 나가요 근데 쭉 나가는 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그러니까 키보드로 설명할게 2, 1, 4를 하면 2, 1, 4 하고선 발을 누르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2, 1, 4 하고 발을 누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콤보가 어떻게 되냐 땅, 땅, 땅 2, 2스킬 하나면 들어간 걸 부속 한정해서 이렇게 또 이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워루겐 커맨드 자, 이거는 워루겐 커맨드인데 콤보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때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이건 거의 안 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이거 이걸 많이 써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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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써야 돼 오케이? 자, 트리거를 이용한 콤보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선 그냥 저런 게 있었어? 하고선 트레이닝 모드에서 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해 한 마디 오케이? 자, 이런 콤보가 있어요 땅, 땅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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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알려준 커맨드에서 V스킬만 추가하면은 요런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알려준 거는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동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란 말이야 어떤 커맨드가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세이스의 기본 초보들 니들만 할 수 있는 콤보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특히 이번 전에는 그냥 중심으로 계속uta 그렇기oa 해당 엔터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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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